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 에이미야? 오늘 조준하는 거네?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산 연습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조준이나 이런 내가 방향을 서는 것은 저절로 된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골프를 하시면서 늘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하고 이것을 내가 익히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조준하는 방법이 내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운드를 갔다 오면 나는 스윙이 망가진다. 샷이 자꾸 라운드를 하다 보니까 샷이 망가지고 연습장에서는 잘 되는데 딴 사람이 돼버린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조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레슨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조준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시면 오히려 내가 라운드를 나가고 방향을 설 때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하나씩 하나씩 그것도 업그레이드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제가 레슨을 해드리기 전에 제가 앞서서 루틴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가 코스예요. 여러분들이 코스에 나오셔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티샷을 하고 또 세컨샷에서 몇 번을 잡을지 다 크롭 선택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거리 선택, 그때 따라서 공이 놓여진 상태, 나의 컨디션, 바람, 여러 가지 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크롭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김혜문 프로,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연습 스윙을 하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연습 스윙을 한 번쯤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주의할 사항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연습 스윙을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방향이나 상관없이 그냥 한 번을 하세요. 하고 내가 칠 방향이 만약에 왼쪽이다. 그럼 그때부터 왼쪽으로 들어가서 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추어분들은 이 라운드를 그렇게 많이 하실 시간도 없으시고 그리고 사실 연습장에서 잘 만든다는 것은 항상 똑같은 자리예요. 네모 빤 듯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하지만 실전에 나갔을 때는 모든 상황이 시각적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매홀 다릅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기가 뭔가 내가 새로운 무대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뭔가 여러분들도 긴장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왼쪽으로 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대충 스윙을 했다가 다시 방향을 왼쪽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어색해서 방향 서기가 내가 잘 섰나?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내가 선 방향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슷한 방향으로 내가 왼쪽으로 공략한다고 하면 그 방향을 내가 타겟 방향을 보면서 내가 공을 떨어뜨려야 될 부분을 대략 그쪽으로 몸을 향해서 몸을 틀어놓고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연습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일 때는 또 그쪽으로 내가 공을 쳐야 될 방향으로 한 번 연습 스윙을 하면 여러 가지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그 공간들이 내 몸 안에 딱 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실 거예요. 조준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보는데 이때 방향을 보시기 전에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려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는 물이 있어, 오른쪽에는 벙커가 큰 벙커가 있고 그린 오바라면 바로 오비가 날 것이고 앞쪽으로는 낭떠러지다. 이런 어려운 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때 아마조분들은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도 안 되네. 짧아서도 안 되네. 그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연습하시고 그 많은 기량들을 실제로 발휘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안 되는 부정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의 몸에 들어와서 굉장히 그 근육이 위축되고 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좁은, 뭐랄까요? 한 1미터 되는 외다리길을 우리가 걷는다 그러면 정말 누구든지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 떨어지지 않고 너무 나는 아무런 불안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공간일지라도 만약에 30층 이상 되는 그런 높은 빌딩 위에서 내가 걸어야 된다. 거길 걸어야 된다 그러면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도 떨어지면 큰일 나고 왼쪽으로 떨어지면 정말 목숨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서 있으실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투어 프로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런 압박감이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의 그런 내 존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집중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떨어뜨릴 목표 나는 여기서 왼쪽이 넘네. 왼쪽으로 좀 약간의 드로우브를 쳐야 되겠다. 혹은 나는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보내야 되겠다. 내가 보내야 되는 그런 목표. 내가 보내야 될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해 주세요. 저기로 가서는 안 돼가 아닌 내가 왼쪽으로 보내야지 왼쪽으로 내가 드로우브를 친다. 그 이미지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람은 하나를 굉장히 집중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잡념들을 좀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을 하면서 존에 들어갈 텐데요. 이때 이 조준, 에임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멀리 있는 그런 타겟과 내 목표 방향과 그냥 무작정 이렇게 방향을 들어간다면 굉장히 맞추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코스에 나가셨을 때는 뭔가 풀의 색깔이라든지 또 뭐 흙이라든지 뭔가 티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눈으로 앞에 가상의 점을 찍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뭐 잔디결이라든지 뭔가가 틀려요. 그래서 앞에 점을 앞에 뭔가 점을 찍어두시고 그 앞에 점과 내 타겟을 내가 떨어뜨릴 예를 들어서 핀이다. 저 핀 방향으로 나를 바로 치겠다 하면 핀하고 앞에 가상의 점하고를 보면서 내가 내 눈으로, 내 마음 속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아주 짧게. 그 목표 지점에서 볼까지. 목표 지점에서 볼까지만 한 이만큼 30cm 정도의 가상의 선을 그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마음 속으로 그린 선이기 때문에 실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목표 지점과 선을 그대로 그리면서 놓치지 않고 들어가야 돼요. 가상의 점을 그래서 짧게 잡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연하게 너무 타겟이 멀잖아요. 멀기 때문에 우리가 조준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멀리서 하게 되면 조금의 오차가 점점점점 거리가 길어지면서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목표, 목표와 선을 그었을 때 눈으로 선을 그었을 때 앞쪽에 가상의 선과 목표를 좀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쪽일지 모르죠. 내 방향을 어디로 쓸 건지. 왼쪽이면 왼쪽에 있는 뭔가를 잡아야 되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에 있는 먼지라든지 이런 티끌. 예를 들어서 필데나가 많잖아요. 잔디끼를.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상의 선을 그리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냥 그걸 그려놓고 그냥 막 들어가면 또 몸이 막 다쳐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려놓은 선을 그대로 주시하면서 놓치지 않고 거기에 가상의 선에 내가 놓치지 않고 들어간 타겟 방향, 여기 앞에 지점과 그대로 맞추면서 거기에 따라서 스탠스를 거기에 맞춰서 평행으로 취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에임을 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에임하기가 쉽다는 거죠.